여기까지 사운드의 비주얼을 보면서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모자 벗어요 춤 잘 타겠네 진짜 올라올 줄 몰랐네 여러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우리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마이크 하나도 아니 카메라 하나도 안 들리더니 다 내려요! 다 내리라고! 여러분은 비주얼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서울 사는 서른 살 지창욱입니다 노래하세요 하나, 둘, 셋, 넷 둘, 셋, 넷 지름겨울이 지나고 다스런 봄이 오듯이 바라 바라 반갑듣는 사랑의 상주에도 또다시 암을 구해 또 못했어요 꽃이 지면 또다시 흔들고 해가 지면 다시 뜨고 새로운 사랑의 그대는 또다시 흔들고 그대가 울지 않기를 서로 슬퍼만 기를 떠나간 마음 돌리는 길은 No way, no way, no way 아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랬게 원래 노래가 늘었어요? 노래가 늘었어요 뭐였어요? 제가 준영이랑 같이 노래방을 좀 많이 다니면서 우리 엄마 있어, 죄송해요 네, 술도 마시는 노래방이십니다 마라옥게라고 성인들만 가는 곳이죠 여기다 성인만 계실 거예요 네, 거기서 요새 음주가무를 하면서 노래가 좀 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원키예요? 알고 계셨어요? 네, 그럼요 원래 이렇게 항상 키를 낮췄는데 오늘 진짜 목을 풀고 왔나봐요 이 절도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대가 울지 않기를 그대가 울지 않기를 그대가 울지 않기를 서로와 슬퍼 말기를 서로와 슬퍼 말기를 떠나간 마음 돌리는 길은 No way, no way, no way 다 잊어요 영원히 그녀를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근데 왜 눈물이 나죠 점점 더 그리운걸요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시간이 가도 힘들 수 없죠 No way, no way, no way No way, no way, no way No way, no way, no way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시작하는 드라마 홍보 한 번 해주세요 K2 K2 Q2 Q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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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놀러왔어요. 왜 잘하나 못하나 한 번 놀러왔습니다. 제가 사실은 같은 샵이에요. 그래서 알게 됐는데 샵친구에요 샵친구 네. 같은 샵이라서 알게 됐는데 제가 너무 팬이라 먼저 밥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쪼르구쪼르러서 알게 된 친구들이죠? 그렇죠. 네. 정확하게 뮤직비디오를 두 번 까였고요.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 대해서 좀 해결을 드리자면 저희는 본인을 깔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. 본인을 조금 더 떠야 뮤직비디오로 출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제가 2부부터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군대가기 전에는 한 번짜만 찍을 수 있겠습니까? 아 그럼요. 네. K2가 대박나기는 여러분 다 같이 응원해 주실 거에요.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시청자 혹시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되게 엉겋결에 잘했어요. 완복을 다했어요.